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 시스쿠르 재물 받치고 자 재물 하나 받친 다음에 시스쿠 에이 이걸 안 붙지 어 좋아 베리굿 좋아 좋아 스코스 한 번 나와야 돼 진짜 나는 여러분들 원래 보통 비싼 걸 먼저 안가잖아 여러분들 맞죠 저 베일 먼저 갈게 여러분들 원래 보통 베일을 먼저 안가고 스코스 먼저 간 다음에 베일 가잖아 여러분들 난 베일 먼저 갈게 여러분들 나 이번에 뭔가 베일 먼저 갈게 여러분들 오늘 약간 부펑 그래도 응카할 때 그래도 여러분들 부펑이 좀 나왔어요 부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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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요거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퀵능성 있습니당 여러분들 퀵능성 가스배 셋 둘 원하고 스타트 자 간섭 아 아니 진짜 이거 아 아 이거 붙여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아니 안붙어 진짜 고강 여러분들 오늘 강화 바로 가지마 요강은 없애 고강 그렇지 그렇지 이복 당한다 바로 자 스코스 7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빡 아 아 아 근데 아깝다 베일 붙였어야 되는데 아 아 7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형님 베일 붙였어야 되는데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그래도 아 그래도 나오긴 했어요 형님 그래도 아 아깝다 진짜 판단 미스 아 아 아 근데 이거 7개가 필요하신건가 이거 이 아 판단 미스다 근데 너무 아깝다 진짜 아 이거 7개가 나왔으면 이거 그래도 다행히 다행히 본전 아 근데 아깝다 여러분들 두개 다 붙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